후두둑 들어간다. 아 가이치다. 실을 때가 없네. 날이 좋다. 이 정도만 보러. 무겁대. 자, 이 정도만 보러 가야 되지. 저, 이 정도만 보러 가는중. 다리 홈페 님 발표. 다행히 잘하고 계십시오. 이 정도만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너랑 보러 가야 되지. 안녕하십니까 국물 추노입니다 한치낚시라 한치 7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왔는데 8월부터 보통 한치낚시배들은 갈치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졸업식일 수도 있는 한치낚시입니다 여튼 한 번 더 흔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드디어 비밀병기를 선택하였습니다 2.2말고 건너단 슈림프 1.8 비어디어 슈림프 1.8으로 예민한 한치들의 입주를 잡아 보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귀엽다 한번 더 흔들어 보겠습니다 2.1 4.1 2.1 3.5 치약과 칫솔 호텔이야 호텔 호텔이 hearing 호텔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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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상하게 걸려서. 뭐지? 뭐고 이거? 뭐지? 이거는. 들려가지고 터진거에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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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스트레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 제품이다 피트 어 빠졌나 아 스트레스 빠졌다 에이씨 쭉까지만 느껴진다 이거는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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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스트레스 히트 에이씨 히트 get 히트 안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